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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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했을 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는 걸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좀 알차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 서른이 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의 어떤 그 정립 그 정립이 갑자기 빵 터지는 어느 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제까지 제가 그 정립해 두었던 그런 것들이 참 요긴하게 잘 쓰여졌다라는 생각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이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그 삶을 차곡차곡 정립해 두는 것. 그랬던 것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름길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그 요령을 보이시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쭉 들어오시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경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배워볼 텐데 사실 이 부분은 한능검 심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 문제도 안 다뤄질 수도 있어요. 진짜 운전 한 문제 정도? 경제와 사회 파트는 거의 다뤄지지 않잖아요. 정치와 문화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복습이에요. 다 배웠던 내용들 조금만 살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서 우리는 항상 토지 제도와 세금 걷는 거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토지 제도와 수치 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토지 제도 우리 배웠어요. 여기 지금 수조권과 소유권으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 그랬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예 고려시대 때 역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역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어느 왕 때지 여러분들? 예 태조 때 태조 왕건 때 시행되었던 제도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즉 대국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논공행상 그렇죠? 예 논공행상을 가리기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그런 토지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분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광종의 개혁을 거치면서 예 요게 이제 두둔두둔 광종의 어떤 개혁이 등장을 하죠. 요게 이제 광종 그러면서 얼마나 왕권을 강화시켜요. 사실 여러분들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권이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 그래 이 싸움에서 이겼구나 가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종 때 노비안검법 과거제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피를 철철 묻히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앙집권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들을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열에 맞게끔 그냥 너 이랬구나 너 이랬으면 죽게 이런 관료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시과라고 하는 거예요. 역분전은 농공행상이지만 전시과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과에 따라서 너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주는 토지라는 것이죠. 자 이건 언제 시행되냐면 바로 경종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정전시과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정전시과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건 누구한테 줬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냐면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지급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4급 공무원 이랬어. 그러면 퇴직했어. 그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본다면 퇴직하고 받는 건 우리 공무원 연금? 뭐 이런 비슷한 거네요. 퇴직하고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현직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준 다음에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요. 시정전시과에서는. 그걸 뭘 보냐면 인품을 봐요. 인품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품을 본다는 얘기는 너 성격이 좋구나. 그래 좀 더 가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인품이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전직 현직 그 서열에 따라가지고 나눠줘요. 전지와 시지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어느 집안에서 이 전지와 시지를 받았는데 이 집안이 정말 개국공신 정말 대대로 뛰어난 집안이야. 그런데 이 집안을 어떻게 서열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적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빵빵한 집안인데 고려세울도 정말 애쓴 집안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지. 좀 더 주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정전시과를 통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우리 봤죠? 그죠? 역분전. 개국공신들에게 나눠주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관료적인 어떤 모습이야. 그런데 그 역분전의 흔적이 아직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줬지만 좀 더 보는 거야. 좀 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시정전시과의 특징이 있네요. 제도라는 게 여러분들 갑자기 팍팍팍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뭔가 어떤 그 좀 이렇게 연결고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꿔 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음 볼게요. 다음 이제 이 전시과를 개정했어. 개정했어. 자 이걸 이제 우리는 개정. 개정 한국사. 뭐 큰별쌤의 고급 한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정 전시과. 자 이 개정 전시과는 목종 때에요. 목종 때. 목종 때 시행된 건데 이 개정 전시과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전직과 현직에게 줘. 이건 똑같아. 앞에 거랑은 똑같아. 전직과 현직에게 줘. 그런데 인품 있잖아요. 인품.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인품은 이제 개정 전시과에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오죠. 조금 더 중앙 집권. 조금 더 왕권이 강화된. 시스템이 정비화된. 그런 단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바꾸는. 다시 경 자 써가지고. 경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를 시행합니다. 이건 이제 문종 때. 문종 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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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오로지. 현직에게만 지급되는. 현직. 현직에게만 지급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보여지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가 부족해요. 이 흐름 속에서. 토지가.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지급해야 될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일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일한 사람한테만. 일한 사람들. 현직에게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모습들. 이건 여러분 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좀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전지와 시지. 이 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야에요. 임야. 임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 산을 왜 줄까? 산에 뭐가 있는데? 이 당시에 난방. 뭐가 필요하죠? 뗄감. 그래서 뗄감. 이 시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저는 이건 뭐 토지에요. 토지. 토지. 이거를 과에 따라서 나눠준다. 결국 최종적 전시과의 모습은 뭐냐면. 현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전시과 체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왜 준다?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역분전 전시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수조권만 있느냐? 아니에요.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는. 여러분 기억나요? 왜 고대에. 그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 이건 소유권과 관련된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토지를 뭐라고 하면. 정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 고려시대부터는요. 정전이라는 용어 대신 민전이라는 용어쓭니다. 민전. 자 이 민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함께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민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민전과. 그리고 수조권을 받는 그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보세요. 자 민전이 있어. 이거 내 소유야. 내 소유인데. 내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그렇지만. 내가 생산량이 일부인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내 토지 위에. 내 토지 위에. 전시과가 설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나의 민전 위에 전시과가 설정이 된다고요.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받는 세금을 대신 관리가 받아가는 제도가 바로 수조권과 관련된 전시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민전이야. 이게 내가 소유권이야.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 토지야. 그러니까 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지 않고 관리하기 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관리는 전시과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시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민전 위에 전시과 관리의 전시과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해도 돼요. 너는 백성이야. 나의 민전 위에 관리의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시과가 설정이 된다고요. 같은 토지 위에.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전에서 생산량을 수확한 저는 누구한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관리한테. 내 땅 위에 설정된 그 전시과. 전시과 받은 관리한테 내면 되는 것이죠. 같은 토지 위에 민전 위에 전시과가 설정되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 그 이전 노급도 마찬가지고 관리어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던시 때 하면 과전법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민전 위에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어갈 수 있는 관리 수조권. 그 토지가 설정된다. 오케이.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토지도 됐고요. 자 이제는 세금. 백성들.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이건 이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고대에는요. 이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서. 장부 작성한다고 그랬죠. 뭐였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민정문서였습니다. 민정문서. 자 그런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보면 이게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양안과 호적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양안부터 한번 살펴보죠. 양안. 수치들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대장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세.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겠죠. 그죠. 자 조세 있고요. 그 다음에 공납이 있습니다. 공납. 공납은 뭘 내는 거다.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이거 똑같아. 이거 어느 시대나. 이건 바로 특산물을 내는 제도. 특산물을 내는 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안이 있다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호적이 있습니다. 호적. 호적. 자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세금으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일까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역입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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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역은요. 나이로 본다면 대략 대략 한 15세 16세에부터 59세 60세. 여기 이상 이하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모두 역 동원자들이에요. 이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정남이라고 그래요. 정남. 이들을 우린 정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30대 40대 50대. 네. 다 정남이에요. 네. 다. 우리는 왜 주로 10대 후반 20대에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대략 1년 반 정도 갔다 옵니다. 그죠. 네. 그걸 갔다 와요. 끝나죠. 그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끝나고서는 예비군도 민방위도 해야 돼요. 예비군 민방위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30대, 40대, 50대까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저는 지금 국방의 의무가 끝났어요. 예비군도 끝났고요. 민방위도 끝났어요. 이제 좋습니다. 어쨌건 이제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해당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을 제공하는 이 기간이 길어요. 길다. 그러니까 남자라면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뭐 힘 못 쓸 때까지 계속 국가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역과, 요거 요역은 이제 뭐 성삭기, 길래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군역, 군역은 이제 여러분들 군대를 가는 거. 군역과 군역에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토지 제도와 수치 제도 고려 시대. 수치에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 고대나 고려나 그리고 앞으로 조선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토지 제도, 전시과 체제, 역분전에서 전시과 체제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려인들의 경제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 상업, 수공업 이렇게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농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업인데, 이 농업은 대략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추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는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논농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사. 이 논농사에서 여러분들, 이항법이 이미 고려 시대에 알려졌어요. 이항법이, 이항법이 이미 알려졌다. 그리고요, 시행되었어요. 어느 지역에서냐면, 남부 일부, 남부 지방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항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죠.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물을 대가지고 나중에 일정 정도 자란 그 모를 옮겨 심는, 옮겨 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항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항법.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런데 이미 이 이항법이라고 하는 건 고려 말에 이미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그 농서가 있어요. 농서. 자, 농상지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 나라에서 온 거냐면, 원나라에서. 예, 원나라에서 이야미라는 사람이 들여온 책자. 요게 바로 농상지보라는 겁니다. 요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농상지보라는 원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조선시대 때 우리 농부들의 경험을 요약하고 모아가지고 만든 농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종 때 가능되었던 농사직설입니다. 그 농사직설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농상지보도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건 농상지변은 여러분 고려시대의 농서입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농서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농사 한번 볼게요. 반농사. 반농사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게 또 시행되고 있었냐면, 2년 3작의 윤작법. 요걸 윤작법이라고 해요. 윤작법. 네, 이게 이제 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작물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바로 2년 3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3작. 2년에 3가지 작물. 뭐 콩이라든지, 뭐 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밭작물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지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작물만 이렇게 심어버리면, 이게 지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열매가 잘 안 멸려요. 결과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하는 걸 윤작법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부터 또 이렇게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이제 드디어 목화, 밭, 목화, 밭. 목화, 목화, 목화가 이제 이때 또 들어옵니다. 아, 이건 정말, 정말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요. 목화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원. 네, 원에서 누구? 목화하면 누구? 바로 문익점. 네, 문익점에 의해서 이 목화가 들어와요. 근데 진짜 사실 이게 목화 재배가 성공하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문익점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 실패했으면, 아이씨, 관둬 안 해.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정말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 없다고요. 진짜 피나는 반복과 노력만 있다고, 문익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익점의 마음은 이거였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만큼은 이 느낌 좋고, 이 따뜻한 면, 옷을 한번 좀 입혀주고 싶었던, 솜옷을 또 입혀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문익점이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문익점이 굳이 뭐 그렇게 이 모카 재배의 성공을 목매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 부분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대단한 거야.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속옷, 속옷. 뭐 100%야? 면 100%잖아요. 아니야? 왜, 아니야? 면 100%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좋잖아요. 근데 그 이전 사람들만 해도 이게 산배라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추출된 아주 거친, 거친 그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꺾을꺾을하고 거칠어요. 그리고 바람도 숭숭숭숭. 여름이 좀 시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을까. 그리고 굉장히 꺾을꺾을한데 그 피부에 닿았을 때 얼마나 쓸렸을까. 물론 그것도 또 계속 적응되다 보면 또 적응되겠지만 저는 이 면이 주는 그 폭신한 그리고 그 부드러운 느낌 아, 이거 정말 문익점은 정말 혁명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저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속옷의 느낌. 감사합니다. 홈쇼핑 나오셨으면 아마 대박 지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목화가 고려 말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은 상업입니다. 너무 봤으니까 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시대는 상업이 나름 활성화가 많이 되었어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무역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역. 여러분이 무역에서는 여러분들 음, 무역부터 한번 볼게요. 무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이 무역은요. 우선 여러분들 국제무역항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국제무역항이 뭐가 있냐면 바로 병란도가 있습니다. 병란도. 여러분 기억나요? 아이고. 그 경주, 고대. 고대 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였죠, 여러분들? 울산항. 왜 울산항이었죠? 경주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고려의 국제무역항으로서는요. 이 병란도가 있는데 국제무역항. 이 있는데 자, 이곳은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활성화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예성강. 예성강 어귀예요. 그러니까 개경과 굉장히 가까운 거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드나드는 그 많은 상인들에 의해서 물자가 많이 교환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예성강에서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아주 잘 설명해 있는 또 이규보에 유명한 또 글도 있어요. 그만큼 이 병란도는 푹척푹척푹척푹척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병란도에 이제 왔던 그 상인들 중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어요. 아라비아 상인들. 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고려를 외국에 알린 거예요. 교류를 하면서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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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갔다 왔어. 코리아.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코리아라고 해서 코리아. 코리아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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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또 외국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 외국과의 어떤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려 말쯤 되면 여러분들 이건 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이 당시대 이런 게 있었다? 이게 재밌는데 노걸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노걸대는 과연 뭘 것 같아요? 노걸대. 이거 한번 여러분들 유추해 보세요. 노걸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에 쓰는 책이었을까? 노걸대. 노걸대. 참 재밌는데 근데 요즘 나 노걸대 봤다? 노걸대 봤는데 깜짝 놀랐어. 감자탕집이야. 노걸대 감자탕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 나 이거 보면서 직업병이잖아요. 저는요. 저는 딱 이름을 뜨면 딱 역사 쪽에 연결되는데 어? 뭐야? 노걸대? 저거 근데 왜 감자탕이지? 노걸대 감자탕.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노걸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회화책이에요. 중국 회화책. 그러니까 중국에 뭐 물건을 팔러 가거나 뭐 이제 사러 갈 때 그들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화책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왜 외국 나가실 때 뭐 회화책 요즘 회화책 아니라 그냥 앱으로 그냥 해결되잖아요. 이 당시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어 앱. 이게 바로 노걸대요. 노라고 하는 것은 노형. 뭐 이렇게 좀 친근감을 주는 어떤 그런 의미고 걸대라고 하는 의미는 중국인. 그 당시 중국인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중국인과 좀 친한 좀 이렇게 좋은 중국형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게 이제 회화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외국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역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화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화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화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활구라는 게 있어요. 이 활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은병이라고도 합니다. 은병. 이거는 고려의 그 땅 모양을 이제 본떠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 은병. 활구는요. 그냥 고액 화폐예요. 은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고액 화폐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폐와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은 뭐가 있냐면 이 건원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원중보. 이 건원중보는 이거는 성종 때 여러분 최승로의 시의무28조 기억나시죠? 이 성종 때 이 철전이에요. 철전. 철로 만든 그런 어떤 화폐가 바로 건원중보다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또 연결해서 해동통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동통보라는 게 있어요. 해동통보. 이 해동통보는 숙종 때 숙종 때 간행이 되었던 어떤 그런 화폐들이에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관청도 있어요. 그 관청은 우리는 뭐라고 하면 주전 도감이라고 그래요. 주전 도감. 도감은 제 임시기구잖아요. 주전. 바로 화폐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임시관청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 화폐를 좀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는데 결과가 어떨까? 결과는 유통엔 실패해요. 이게 안 돼요. 이런 화폐들이 여전히 여전히 현물 여전히 현물로만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니 현물은 여러분 뭐냐면 쌀이라든지 또는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정부에서 그런데 이런 화폐를 왜 만들어낼까? 이렇게 관청도 만들어서 이런 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찍어내가지고 이걸로 뭐 쌀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안 잡히니까 이걸 받으려고 안 해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도 믿을 건 쌀 믿을 건 뭐 옷감 뭐 이렇게 가면서 결국 이건 거의 다 시행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화폐가 제대로 유통된 시기는 한참 뒤로 가야 돼요. 조선 후기 그 유명한 상평통보 상평통보쯤 돼야 화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라는 거 화폐의 역사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만 활구는 이건 그냥 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은이잖아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화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청 그런데 이제 상업하는 건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관영 상점들이 있어요. 관영 상점 관영 상점들 예를 든다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서적점 책 같은 거 파는 곳이죠. 서적점 그 다음에 또는 다점 다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점 차 마시는데 차 마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 대신에 커피를 그렇게들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커피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써 그냥 써 똑같이 써 그런데 어디 커피 맛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도 차를 바쳐요. 차를 바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추석이나 설 때 하는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차를 올리는 예라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차야 차. 그런데 우리는 차를 대면 무슨 한 살 거하게 차를 든다고 아니에요. 오해예요. 진짜 그건 조선 후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 차례는 옛날부터 가볍게 그냥 차 좋은 차 이렇게 올리면서 서로 간에 교유하고 나누는 그런 게 차례입니다. 차례. 그게 차례예요. 그런데 옛날 이상하게 무슨 그냥 다들 그냥 특히 여자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리 부러지게 만들고 먹지도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차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 마시는 어떤 다점 콩다방 별다방 이런 게 이런 게 이 당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전도 있었어요. 개경에 시전 있었는데 이런 시전들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청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경시서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 바로 경시서 이런 시전이나 이런 어떤 상행위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상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독하는 이런 경시서가 있더라 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물가조절기구가 있어요. 물가조절기구로서 뭐가 아니면 항상 평평하게 한다라고 해서 상평창 상평창이 있습니다.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 물가조절 기구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경시서는 여러분들 이거 조선시대도 이어져요. 그다음에 나중에 평시서 뭐 이런 이름으로 가고요. 상평창도 조선시대로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수공업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음에 수공업 농업받고 상업받으니까 이제 수공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 자 수공업은요. 여전히 관영수공업이 주로 있겠죠. 수공업은 주로 예 관영수공업 관영수공업 잇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소수공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소수공업 자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는 뭐다? 향부곡소 향부곡소 향과 부곡은 농업중심 그리고 소는 수공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이다. 특수행정구역이다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그 소수공업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영수공업 민영수공업도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고려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원수공업이라고요. 사찰이잖아요. 사찰. 절. 절에서도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심지어 팔고 매매도 하는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소수공업 이 소수공업이 고려예요. 그래서 상원수공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전시과 전시과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병란도 그 다음에 활구 은병 그 다음에 소수공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고려시대예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 쫙 기억하시고 이게 어느 시대와 연결되었는지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려의 경제였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고려의 사회입니다. 고려의 사회는 좀 이렇게 우리와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린 조선시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의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선시대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의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더 열려 있고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신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자자자자 이 문벌 귀족들이 어디서 왔다? 네 호족에서부터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이들이 네 결국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시네요. 이분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오한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들을 우리는 바로 권문세족이다 라고 이제 지배층들 지배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만 지배층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지배층 지배층이 또 있습니다. 자 이들을 바로 중요층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중요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들은 뭐냐면 바로 하급관리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네 하급관리들이다. 자 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하급관리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각 관하에서 이렇게 어떤 그 잡다한 일들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다한 일을 다하는 무리들 그래서 잡류라고 합니다. 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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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중앙관청에서 궁궐에서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또 이게 밑에서 일하는 궁궐에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뭐라고 하면 난반이라고 해요. 난반 난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중앙군 이군육이 있죠? 이군육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군반이다라고 합니다. 군반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중요하죠. 바로 특수행정구역 그 다음에 군과 현에 포함되지 않았던 속군과 속현 여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세력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린 그들은 뭐라고 한다? 향리 향리 자 이대로 우리는 중요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틀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몇 년만 지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학설들이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새 교과서에는 또 다르게 표현될 겁니다. 아마 이런 틀들을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단어가 좀 쓰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향리에 대한 규정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족 중류층이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양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타이밍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양민 이게 이제 제일 제일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로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 먼저 자 여기에다가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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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향부곡 소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백정들이 누구냐면요 이들이 바로 바로 일반 농민들이에요. 일반 농민들 일반 농민들 어 선생님 백정이 왜 일반 농민이죠? 백정은 천민 아닌가요? 소 잡고 계속 어? 이게 백정 아닌가요? 요건 여러분들 이 백정은 조선의 백정이에요. 조선의 백정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들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조선 초기 조선 초기 이 백정들이 일반 농민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천민으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과도기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건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양민 그리고 조선의 백정은 천민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반 농민 백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인구가 많죠. 이들이 인구의 갑이에요. 인구의 갑. 인구 중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 통틀어서 전체 통틀어서 고려는 백정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향, 부곡, 소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이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향, 부곡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소민들은 수공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제가 소수공업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들은 이들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 백정들에 대해서 백정들에 비해서 차별이 있다고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먼저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이러면 엄청 차별이지 뭐. 엄청 차별이지. 그쵸?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런 어떤 차별들이 있더라. 그럼 왜 향, 부곡 소민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역이 일어난 고장. 이러면 원래 이 군과 현에 백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무슨 현이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소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소민들? 무신정권 때 왜 공주 명학소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거 다 이런 소, 차별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양민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이에요. 양민층이 이 양민층이 세금을 부과하는 양민층이 세금을 주로 내는 그런 어떤 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천민들 중에서 대다수는 누구냐면요. 노비입니다.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분 결정을 보면 이런 방법이에요. 일천즉천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한쪽이 천민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민, 아버지는 백정이고 엄마는 천민이야. 그러면 그 자식은 신분이 백정일까 천민일까 한쪽이 천하면 곧 천하다. 그래서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는 뭐냐면요. 노는 남자종이고요. 비는 여자종이에요.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종과 여자종 중에서 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야, 애견샵 가실 때 가시면 수컷이 더 비싸요. 암컷이 더 비싸요.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똑같아요. 이 노비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야. 재산. 이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이 노비들은 그냥 매매가 돼요. 매매 또는 뭐 상속 또는 뭐 증여 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고파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 노비들은요. 말보다도 싸요. 말. 말값이 더 비싸요. 하긴 지금도 말값이 비싸긴 하구나. 지금 제가 말 한 마리에 무슨 50억? 와, 나 깜짝 놀랐어요. 말 한... 제주에 갔더니 이 말은 얼마쯤 돼요? 촬영 때문에 갔었거든요. 이 말은 얼마쯤 돼요? 글쎄요. 뭐 한 50억 가겠죠. 저는 농담하신 줄 알았어요. 와, 엄청 나도군요. 아마 이 당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고려시대는 나뉘어지고 있다. 신분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분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농민들의 조직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향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향도. 자, 향도는 뭐냐면 요걸 좀 이제 성격이 좀 바뀌어요. 전기와 후기에요. 기준점은 뭐 늘 무신정변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의 이 향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향도는 향을 피우는 무리들이에요. 향을 향을 왜 피워? 부처님 앞에서 향 피우잖아요. 그죠? 아, 이게 향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 신앙 조직이에요. 초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 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매향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매향 활동. 매향이라고 하는 건 향나물이죠. 향나물. 향나물을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바닷가에 묻어두면 나중에 그 향나무가 떠오른대요. 떠오르면 그때 미륵불이 쫙 이 중생들을 구원해준다라고 믿으면서 이런 매향 활동을 했다. 이때는 뭐 지방관뿐만 아니라 다들 나와가지고 함께 하는 마을 행사였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렇게 출발했던 불교 신앙 조직으로 출발했던 이 모습이 서서히 그냥 마을의 공동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을 공동 조직 으로 바뀌면서 그 마을에 생기는 상장제례 있잖아요. 예. 상장제례 요런 것들을 할 때 그냥 같이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 언제까지 가냐면 이건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됩니다. 향도라고 하는 겁니다. 향도는 뭐냐면 농민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이게 바로 향도다. 이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라는 거 불교시장 조직이 출발했다. 뭐 요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농민주의 봤고요. 자 이제 여러 사회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구휼제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휼은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해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복습이에요.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바뀐다고 그랬어요. 뭘로? 의창 의창 의가 있는 뜻이 있는 의로운 그런 창고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조직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바로 춘대추납 제도라는 것이죠.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말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빈민구휼제도를 하기 위해서 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재위보라는 건데요. 재위보 특히 이 보의 여러분들 좀 방점을 좀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쓰기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모으면 이렇게 모으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특정한 곳에 쓸 때 재위보 말 그대로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이자를 그럴 때 이제 재위보 빈민구휼을 위한 재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학생들한테 공부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 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저기 붙을 수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서 그런데 빈민구휼과 관련된 보는 재위보다 이런 보호가 고려시대에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구휼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여러 기구로서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병원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픈 병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의 대비원 크 아주 크게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혜민국 혜민국도 이제 약국 같은 곳이 혜민국은 약국 같은 곳 그 다음에 이제 급한 일을 벌여서 이제 막 그냥 막 흉년이 오고 급하게 좀 도와줘야 돼. 막 장마가 졌어. 뭐 태풍이 왔어. 뭐 급하게 그때 이제 구제 도감 그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그 다음에 구급도감 빨리 도와줘야 돼. 그래서 구급도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설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회지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다니 이 시대나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있다. 왜? 이들이 무너지면 이들은 결국 발란스력 되는 거예요. 뭐 싸게 딱 갈아보자 이렇게 가니까 어느 정도 그들을 뭐 아주 잘 먹고 잘 달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선 무너지지 않을 선 정도는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법률을 볼 텐데요. 법률은요. 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당률. 당나라 법이죠. 당나라 법. 그런데 사실 이 당률이 있긴 있지만 주로 고려시대에 썼던 그 법은 뭐였냐면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관습법. 그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의 종류. 벌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태장도유사. 태장도유사와 같은 벌의 종류도 있습니다. 태는 뭐 알죠 여러분들? 딱 때리는 거.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태는 뭐냐면 가는 회초리예요. 장은 굵은 굵은 가는 회초리에 더 굵은 걸로 더 때리는 거. 더 아프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는 뭐냐면 칼 채우는 거예요. 목에다 이렇게 딱 칼 채우고 이렇게. 감옥에 갈두는 거죠. 유는 뭐니? 유배보내는 거. 사양은? 사양은. 이런 어떤 벌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법률에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특한 이 고려의 그 여성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 근거를 지금 제가 지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자 우선 여러분들 균분상속이에요. 상속이 똑같아요. 균분상속입니다. 놀랍기도 여러분들 광복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요. 균분상속이 아니었어요. 와 우린 균분상속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더 장남이 더 부모님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우와 근데 그게 이제 1991년 민법 개정되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똑같이 남아야 돼요. 내가 그래도 큰오빠인데 내가 내가 제사를 지낼 건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니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언을 하셨어. 그런 경우 공증받고 그랬다면 오케이 그건 인정이 돼요. 그런 게 없어.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는 무조건 무조건 총에게 상속세 내고 나서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고려틱한 거예요. 고려틱한 거.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균문상성. 그러니까 여성도 제살지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제살지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윤행봉사라고 그래요. 윤행봉사 그러니까 윤행 윤행봉사 윤행봉사 배우셨죠?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딸도 제살지내는 거예요. 딸도 제살지내는 거예요. 딸도 딸도 제살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요즘 왜 아들들이 주로 제살지내죠? 이것도 굉장히 조선틱한 모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그리고 명절만 되면 남자집에 먼저 가잖아요. 그게 너무 일단 아직까지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선틱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좀 더 남성의 남녀의 평등하고 가정의 균일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왜 그래? 왜 저러지?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좀 알고 나면 옛날에도 그래 왔는데 뭐 그래 이번 설에는 먼저 초등학교는 먼저 이런 어떤 융통성이라고 할까? 오해보다는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역사를 배우는 이런 발언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또 음서제도 있다고 했잖아요. 고려시대 음서제도 근데 음서제도가 있는데 외가 쪽 음서도 가능해요. 외가 쪽 음서도 가능해요. 외가 음서 쪽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외삼촌이 오픈 공무원이야. 문벌 귀족이야. 외삼촌이. 그럼 나 역시 음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시험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삼촌인데 저쪽 여자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남자 쪽 여자 쪽 이런 부분 자체가 없어요. 고려시대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호적에서도 나이순 조선시 때 오면 여러분들 이게 나이순이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태어났어. 그럼 여자가 먼저 기록해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죠. 남자 위주 장남 위주 이런 순서. 그래가지고 왜 조선 후기 가면 여러분들 왜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안의 귀신이 되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만들이 고려시대는요. 통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얼마나 딸을 귀하게 여겼는데 아들과 딸이 너무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히려 여러분들 고려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길게 우리 사회에 있었다. 이 모습은 조선 전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오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왜곡된 현상으로 남성 위주의 어떤 남성 가부장적인 문화가 너무도 강조되면서 강화되면서 그게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를 좀 배우다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뭐 남혐 여혐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바로 이런 역사 속 이야기들을 통해가지고 좀 어떤 그 이해의 어떤 폭들을 좀 넓히는데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와는 좀 달라질 것 같았던 하지만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려의 경제와 사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